우리에게 있어 형제의 나라로 알려진 터키 또한 엄청나게 맛있으면서도 저렴한 음식인 케밥의 나라인 터키는 지난 2002년 월드컵 3, 4위전 때 한국 사람들이 상대국임에도 터키 국기를 함께 흔들어주며 응원하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명받았다. 그때 이후 한동안 터키에서는 한국인들에게는 숙박비나 음식값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였을 정도였고 또 한국으로부터 수입량이 월드컵 직후 약 70% 가까이 폭증했을 정도로 관계가 매우 좋았던 국가입니다. 물론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만 한편 그렇게 좋았던 관계 때문에 최근 새롭게 돼도되어버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무기산업 때문입니다. 참고로 요즘 보면 언젠가부터 갑자기 터키를 부를 때 퀴르케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건 지난 2022년 터키 정부에서 꽤 뜬금없이 자국의 영어 명칭인 터키가 7년조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그 의미나 어감도 그리 좋지 않다고 판단되어 터키의 국명을 공식적으로 퀴르케로 바꾸어버리며 일종의 국가명 리브랜딩 같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저에게 친숙하고 전혀 그 어감도 나쁘지 않은 터키로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사람들은 타고난 장사꾼들로 머리가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들은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위치한 자신들에게 있어 국가에 필요한 모든 군사 무기들을 비싸고 갑질하는 유럽에게서 구입해오는 대신 장비에 성능도 엄청 뛰어난 데다 그 기술력도 최고이며 심지어 넘사벽의 사후 서비스 퀄리티에다 가격까지 저렴한 바로 형제국가 한국의 장점을 진작부터 알아보고 무기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전세계에서도 최초 국가 중 한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자랑이자 지금 전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의 70% 가까이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는 지구 자주포기의 코카콜라인 우리 K9이 2001년 사상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한 것도 바로 터키였고 그 K9을 전세계 누구보다 먼저 써보고 그 성능이 너무 좋아 깜짝 놀란 당시 터키 정부는 뭐 다른 것도 없냐고 문의하던 차 우리의 또 다른 자랑이자 요즘 정말 물 오른 전세계 최강전차 K2 흑표 역시 불과 4년 후인 2005년도에 수입합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커다란 함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터키에게 판매한 K9 자주포나 K2 흑표의 경우 그냥 무기만 판 것이 아닌 그 무기를 생산하는 기술력과 라이센스까지 함께 판매한 것이어서 그건 이후 터키가 우리나라에게 있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리스크도 당시 함께 수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봐도 그 결정은 전혀 나쁜 결정이 아니었고 그 이전까지는 우리 무기를 어느 나라에게 수출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던 시절 마치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인 송강호 아저씨의 과거 단역 배우 또는 하찮은 조연 시절을 비교하는 것처럼 물론 송강호 아저씨가 연기한 그 넘버 3 건달력은 정말 보석 같은 장면이었긴 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겐 해외로 우리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처음으로 그 물꼬를 튼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했고 또 K9과 K2 수출로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규모였던 약 2조원에 달하는 방산 수출을 이뤄냈기 때문에 그 거래는 양측 모두에게 있어 매우 성공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는 터키 사람들답게 그들은 곧 자신들만의 K9 자주포를 만들었고 또 메이드 인 터키 흑표도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동반자가 아닌 서로 한 채의 양보도 할 수 없는 그리고 서로 같은 유전자를 나눈 세계 최강의 무기들을 앞세워 경쟁자의 입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맞붙게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도 또 터키도 그리고 전세계의 군사 전문가들도 그 승부와 결과가 너무도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자주포입니다. 이름은 T-155 프루투나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K9 자주포를 그대로 갖다가 새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외형에서 보면 정말 매우 흡사합니다. 참고로 프루투나는 터키어로 폭풍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도 천둥인 우리 K9을 흉내 또는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이 프루투나의 거의 모든 내부 장비와 기술들이 모두 당시 삼성 테크윈 시절 K9 자주포의 것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에 둘이 마치 쌍둥이처럼 비슷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프루투나가 완성이 되자 바로 이 다음에 살펴볼 터키 버전의 K2 흑표 전차인 알타이를 갖고도 뜬금없이 그렇게 하며 논란이 된 것처럼 갑자기 터키 정부가 이 자주포는 한국에 도움 없이 터키가 순수 자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었다고 선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또 절대 아무도 믿을 사람도 없을 애처로운 억지 주장인데 어째서 터키는 이런 붕색하고 성공하지도 못할 빈약한 거짓 선전 또는 뜬금없는 허세를 부리는 바람에 그 좋았던 관계에 살짝 오점을 남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제 터키도 세계무기 시장에 제대로 진출하면서 좀 있어 보이고 쉽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터키 자국 국민들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은 계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건 화가 나기보다는 조금 이상하고 안쓰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국에서 받은 장비 부품 그리고 모든 기술로 순수 터키에서 만든 T-155는 드디어 세계 시장에서 우리 자주포와 정면 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비교적 최근의 일인데 바로 루마니아의 자주포 도입권입니다. 그건 루마니아 입장에서 지난 약 10년간 가장 커다란 방산 지출을 하는 경우여서 그 규모도 약 10억 달러에 달해 전세계 모든 방산 수출국들이 노리던 사업권이라 한국과 독일은 물론이고 여기에 영국과 터키까지 모두 달라붙어 치열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영국과 함께 터키의 T-155는 아예 진작부터 탈락을 해버렸고 남은 한국과 독일이 끝까지 양보 없는 경쟁을 한 끝에 최종적으로 우리 K9이 그 수출권을 따오게 되었습니다. 터키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물론 터키에서 순수 자국 기술로 자체 생산하기는 했지만 생긴 것도 비슷하고 또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장비도 거의 대부분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는 데다 가격까지 더 저렴하게 입찰을 했는데도 어째서 터키의 T-155 자주포는 예선 탈락을 해버리고 쌍둥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의 K9은 무려 세계 최강 독일에 자주포까지 눌러버리고 이번에도 최종 선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은 의아하면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제가 터키판 KE 전차인 알타이에서도 발생합니다. 최근 사우디가 새롭게 전차를 도입하려고 하자 같은 중동에 있어 강력한 지리적 이점을 가진 터키는 이걸 저로의 기회라고 여겨 정말 공격적으로 사우디 수출을 시도했는데 하필 요 바로 전 한국이 폴란드에 어마어마한 수의 흑표를 수출한 것 그리고 그 첫 배송분을 가지고 유럽연합훈련에 참여한 폴란드군 외 유럽 국가들의 쏟아지는 극찬 때문에 이미 흑표는 말하자면 루이비통이나 에르메스 같은 최고의 명품 전차가 되어 있던 상황에서 유일한 약점이라고 여겨졌던 엔진 즉 그 파워팩마저 최근 국내에서 개발해 처음으로 장착 테스트한 파워팩이 모두의 기대를 훨씬 넘어서는 태박 성능을 증명하며 원래 터키 알타이와 대한민국 흑표 사이 저울질을 하던 사우디는 곧 알타이를 아예 그 후보에서도 탈락시켜버리고 조만간 대한민국으로부터 대량의 흑표는 물론 거기에 K9 추가 물량 주문과 함께 레드백까지 포함하는 올코리안 무기 완전 깔맞춤 구매를 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마 폴란드 규모에 범접하거나 그를 넘어서는 초대형 패키지 주문 소식이 그래서 사우디에 수출하는 것을 포기한 터키는 대신 이번에 한국에서 새로 개발했다는 흑표 파워팩을 써보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아 한국에서 구매하여 알타이에 사용하기로 결정하여 이거 물건 팔러 왔다가 오히려 한국 물건만 더 사가게 되는 아름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터키가 뭘 좀 만들어 밖에 나가서 팔려고만 하면 그걸 모두 다 한국에게 밀려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엄청이 아니라 그냥 전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앞서 본 자주포와 전차의 경우에 터키의 신형 장갑차인 툴파도 레드백 때문에 갑자기 찬밥이 되어버렸고 터키 경전투기 휴루잭 또한 한국의 베스트셀러 FA-50 때문에 판매를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 우리 잠수함과 청군과 같은 미사일들 또한 터키 무기들과 직접적으로 경쟁? 분야에 있으며 또 거의 승률 100%로 모두 다 한국이 이겨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저래 터키는 한국에게 기술을 배워갔기에 물론 고마운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과 거의 모든 무기 경쟁 부분이 겹치는 한국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이 굉장히 심한 상황이며 이런 우울한 날은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기술력이 한창 물이 올라있고 또 수출도 이제 막 엄청나게 가속도를 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터키에겐 앞으로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런 힘든 날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해외 온라인에서 보면 터키의 밀떡들이 우리 한국 무기 이야기만 나오면 갑자기 급발진하며 싸우려고 하는 등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터키도 이제 자국 무기에 큰 관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 같아 보기 좋고 귀엽습니다 다만 대신 터키는 아직 우리나라가 크게 두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형 드론 영역에 있어 굉장히 대단한 성과를 내고 있는 중이고 또 최근에는 터키가 국가에 사활을 걸고 개발한 미래 전투기이자 우리 KF-21을 무척 닮았지만 덩치가 훨씬 더 큰 이 칸 역시 무사히 첫 비행에 성공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칸의 남은 개발 과정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서 몇 년 뒤 글로벌 전투기 시장에서 우리 KF-21과 실력 대 실력으로 정정당당하고 멋진 승부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편안하고 여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KF-21과 칸 사이 벌어질 그 승부의 결과를 이미 매우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래도 우리와 형제 국가로 불리는 곳이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우리 무기에 가치를 알아보고 수입을 해준 고마운 국가이기 때문에 이젠 비록 서로 경쟁자이긴 하지만 행운을 빌어봅니다 서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방산 시장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작한 한국의 FA-50 경공격기가 노후화된 훈련기들 즉 미그-21, F-5, A-37, A-4, L-39 등 오래된 훈련기 및 전투기들의 교체 시점과 맞물려 훌륭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신규 전투기 도입 사정에서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는 한국의 FA-50과 스웨덴의 소형 전투기 그리펜 이 두 기종 중 누가 더 유력한가 비교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 스웨덴이 완성한 소형 전투기 JAS-39 그리펜-GRIPE에는 당시 많은 나라의 이목이 집중되었던 전투기였습니다 항공기 분류 기호에 붙은 JAS는 스웨덴어로 각각 요격 JAKT, 공격어택, 정찰 SPANING에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이름 자체의 단일 기종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롤 전투기라는 강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다재다능한 전투기로 개발됐음에도 그리펜의 덩치는 상당히 작았습니다 당시 서방 세계의 표준 경량 전투기였던 F-16은 자체 중량 8.5톤, 최대 이륙 중량 19톤 정도였는데 반면 스웨덴의 그리펜은 자체 중량 6.8톤, 최대 이륙 중량 14톤으로 F-16보다 한 채급 낮은 전투기로 개발됐습니다 더구나 당시에는 가격 경쟁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미국의 F-16 가격은 이미 600억 800억 원이 넘었지만 반면 스웨덴의 JAS-39 그리펜의 가격은 400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전투 능력은 F-16에 크게 뒤지지 않았습니다 최대 속력은 마하이에 달했고 무장 장착대 8개에 최대 5.3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리펜은 일반 공군기지는 물론 고속도로나 국도에서도 최소 활주거리만 확보되면 이착륙이 가능했습니다 이 점은 공군기지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들의 상당히 매력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세계방산업계에서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돌풍은 없었습니다 1998년 남아프리카공화국 2008년 태국이 소량 도입했을 뿐 그리펜은 당초 예상과 달리 이렇다 할 수출 실적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펜을 제조했던 회사 사부는 자기네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폭발적 인기를 끌 것이라고 생각해 대량 생산 인프라를 갖추고 많은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팔리질 않으니 창고에 재고만 쌓여갔습니다 남아공과 태국은 주문한 이듬해 그리펜을 인수했는데 이 물량도 재고품이었습니다 체면이 구겨진 사부는 1990년대 나토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세일지에 나섰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이 그리펜에 관심을 보였지만 구매가 아닌 임대 형태로 스웨덴 공군의 비축 기체를 가져다 쓰는데 그쳤습니다 사전이 딱히 장점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부는 고심 끝에 그리펜의 실패 원인이 성능 부족이라고 판단했고 확대 개량 모델인 JAS-39EF 그리펜 엔진을 출시했습니다 그리펜 엔진은 기존 그리펜 기체를 전면 재설계하고 엔진과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를 일신한 4.5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그리펜 엔진은 F-16에 비해 전체 중량은 가볍지만 무장 탑재량은 7.2톤으로 대등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능을 대폭 키우느라고 그리펜 엔진 가격이 덩달아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2013년 브라질 전투기 공급 계약 당시 그리펜 엔진 가격은 36대에 54억 달러, 약 7조 2,4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아무리 사부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등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어디까지나 경량 전투기인 그리펜 엔진을 대당 2천억 원에 살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브라질 납품 이후 사부는 그리펜을 더 많이 수출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결국 최근 필리핀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스웨덴 정부까지 전력 투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필리핀은 1992년 미군 철수 이후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FA-18 전투기 도입을 추진했지만 1997년 아시아 전역을 덮친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구원투수로 등판했습니다 한국은 FOAB를 사실상 공짜로 넘겨주었습니다 이마저도 2005년 퇴역시킨 필리핀 공군은 한동안 제대로 된 전투기도 없이 아무 길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필리핀이 더 이상 우리도 이렇게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반성한 이유는 2000년대 들어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심각해졌을 때였습니다 이때 필리핀이 고려한 기종은 미국 FOEF, 이스라엘 크피르, 프랑스 미라지 2000 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이 눈여겨본 기종들은 너무 오래전 기종이라 이제는 부품을 구하기도 어려운 노후 모델이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필리핀군에는 고등훈련기가 없어 당장 전투 조종사를 양성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필리핀은 전투기로 쓰면서 훈련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기체를 찾았는데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기종은 한국의 FA-50이 적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2014년 대당 약 340억 원의 FA-50PH-1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에 남아공과 태국이 도입한 스웨덴의 그리펜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사용해보니 FA-50 시리즈는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우수한 성능도 갖춘 최강의 가성비 전투기였습니다 FA-50은 기계식 레이더 가운데 성능이 가장 우수한 ELM-2032를 탑재해 10만 150km 거리에서 적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고 링크 16 데이터링크 시스템을 갖춘 덕에 육해군과 전술 정보까지 실시간 공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한국의 전투기에 대해 확실히 신뢰하기 시작한 결정적 사건은 2017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와 연계된 테러 조직 토벌 작전에서 FA-50PH의 대활약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당시 필리핀군은 한국의 FA-50PH의 우수한 성능 덕에 테러 조직 수장과 지휘부를 초정밀 폭격으로 제거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고 이후 한국의 전투기에 대해 그 성능과 신뢰성, 후속 군수 지원에 큰 만족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필리핀은 미국의 최신 4.5세대 전투기 F-16V 도입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최근 F-16V 주문이 폭주해 빠른 도입이 어려운데다 가격도 매우 비싸졌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약 1조 4천억 원 예산으로 전투기 12대를 도입할 계획인데 최근 F-16V 대당 가격은 1억 5천만 달러 약 2천5억 6천5백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리핀이 F-16V 도입을 가격 때문에 망설이자 스웨덴은 필리핀에게 적극적인 구애를 시작했고 재고 소진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펜 세일즈에 돌입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지난해 12월 마닐라 주재 스웨덴 대사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방산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그 결과 올해 5월 필리핀 국방장관이 스웨덴을 방문해 그리펜 전투기 생산 라인을 둘러받고 6월 두 나라 사이의 상호 군수 지원을 위한 MOU도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이 필리핀에 제안한 모델은 최신형 그리펜 엔지가 아닌 중고 그리펜을 개량한 일명 그리펜 플러스입니다 사부가 보유한 인여 기체와 스웨덴 공군에서 퇴역한 기체를 신품 수준으로 오버홀, 즉 정밀 수리한 뒤 그리펜 엔지에 적용된 신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물겨운 방법을 동원해서 필리핀 예산 범위에 맞춰 그리펜 14대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스웨덴의 작전인데요 그런데 최근 필리핀 측과 회동에서 스웨덴 대사는 정부 차원의 금융 프로그램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 또는 대출 보증 같은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스웨덴이 얼마나 애가 타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업계에서는 지난 6월 필리핀의 국방장관이 교체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변호사 출신인 길버트 테오도로 신임 필리핀 국방장관은 FA-50 전투기 도입 당시 필리핀 공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역 공군 대령 신분을 부여받았던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자국 공군의 FA-50PH 도입 및 운용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의 FA-50 시리즈의 우호적인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스웨덴으로선 자국과 관계를 형성해왔던 전임 국방장관이 생각보다 빨리 물러나고 한국을 잘 아는 인물이 신임 국방장관이 되었으니 속이 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한국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방장관 교체 즉시 필리핀의 FA-50 블록 20 판매와 기존 FA-50PH 성능 계량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가 제안한 FA-50 블록 20은 중고 그리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FA-50 블록 20은 최근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공군이 주력 경전투기로 도입을 결정했을 만큼 이미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3.5톤으로 그리펜과 비슷하고 AESA 레이더와 최신 항공전자 장비도 탑재했으며 암남 AMRAAM과 IRIST 등 각종 고성능 공대공미사일까지 탑재가 가능합니다 또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를 적용해 다양한 정밀 유도 무기를 투발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FA-50 블록 20의 미사일 운용 능력은 앞으로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한국은 타우러스 KEPD 352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 중인데 완성되면 FA-50 블록 20에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협조할 경우 NSM 공대한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공중금유 기능을 갖춘 것도 강점입니다 만일 FA-50을 구매하면 필리핀 공군이 미군의 지원을 받아 남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을 모두 작전권 하에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FA-50이 그리핀을 압도하는 강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FA-50 블록 20은 한국군 도입에 앞서 폴란드, 말레이시아 수출이 성사되며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모든 훌륭한 사양의 예비 부품과 무장을 합쳐도 대당 가격은 600억 원이 넘지 않을 전망입니다 KAI 측은 신품 기체 12대를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기존 FA-50PH 성능 계량도 가능하다고 필리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일 필리핀이 한국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1조 4천억 원 비용으로 고성능 4.5세대 전투기를 사실상 24대나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FA-50 블록 20의 필리핀 수출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악성 재고 성격의 스웨덴의 그리핀과 달리 한국의 FA-50은 각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는 고성능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이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 정도의 제안을 물리치고 스웨덴을 선택할 리는 없어 보입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했던 일본이 미 상무부의 놀라운 발표에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9년 7월 수출 규제를 가하며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소호를 이유로 꼽은 바 있습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 불화수소을 북한 등으로 밀수출했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일본은 화이트리스트에서도 한국을 배제했고 1100여 개의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올 11월에도 경제안보법을 제출하겠다며 한국을 압박한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의 일본 내 생산을 위한 보조금 지원과 특허 비공개 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차세대 무기 개발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과거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던 명분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한국을 겨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5월 일본 자민당이 정리한 문건에도 한국을 직접 거론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4년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한국의 농축 우라늄 시설을 사찰했을 때 특허 공개된 일본의 핵 관련 기술이 활용되고 있었다며 제도 정비를 통한 기술 유출 방지를 재현했던 것입니다 경제안전보장 본부장으로도 극우 성향을 가진 다카이치 사나에를 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카이치는 톡도에 대한 강경 발언과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일본에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한국은 즉각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 TF를 차관보급 조직으로 격상하며 공급망과 디지털 신흥 기술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일 미 상무부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출 규제 대상 기업을 지정 발표하자 한국에 수출 규제를 가했던 일본이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 12개를 포함해 일본과 파키스탄 싱가포르 러시아 등 모두 27개의 외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러몬도 상무장관은 성명에서 통상은 안보의 위협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치로 미국의 기술이 중국과 러시아군으로 이전되거나 파키스탄의 핵확산 기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8개 중국 기업은 공산당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명단에 올랐는데 군사 응용을 위한 양자 컴퓨팅 및 인민해방군 현대화에 미국 기술을 사용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곳은 파키스탄의 핵과 미사일에 관련돼 규제 대상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발표된 기업은 수출과 재수출 국가 내 이전 등의 제약을 받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일본의 경제 분석가는 문제가 된 일본 회사는 중국계 코라드 테크놀로지의 일본 법인이라며 이란이나 북한의 미국 기술을 판매한 것이 리스트에 추가된 이유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일본 스스로가 전락 물자와 기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본 일본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부 반응을 보면 일본 기업 대부분이 블랙 리스크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기시다 총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하겠다고 밝힐 수 있지만 미국에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 또한 군사 전용이 가능한 제품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일본 기업이란 이름으로 사실상 중국 지원을 하는 민간 기업이 적지 않다 그만큼 일본 경제인에는 친중 경영자가 많다는 것이다 삼성이 미국 텍사스에 20조 원 투자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중국 선전에 2조 엔을 투자하면 어떨까 그러면 미국도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은데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친중국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미국에 가까운 척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하고 있던 유니클로는 올해 5월 LA 항구에서 해당 면화로 만든 셔츠가 압류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반도체 공장 유치에서 미국과 경쟁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대만 TSMC 공장 유치를 위해 4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삼성이나 TSMC처럼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힌 것도 아닙니다 반도체는 디지털 기기와 자동차 등 많은 제품의 필수적인 핵심 부품이지만 일본은 국내 수요의 60% 이상을 대만이나 한국,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기술 수준은 40나노급에 그치고 있어 23나노에 도전하는 한국이나 대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공장을 지을 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은 최근 중요시설에 대해 중국산 배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웨이 등의 통신망을 쓸 경우 해킹 위험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해킹 방어 능력은 형편없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가했던 2019년 6월 말에도 미쓰비시 전기가 중국의 해커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이 작년 초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거점의 개인용 컴퓨터 120여대, 서버 40여대가 털린 것입니다 미쓰비시가 전력, 동신, 철도 등의 중요 인프라뿐 아니라 방위, 우주분야 핵심 역할을 맡고 있어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투기나 미사일 등에서도 미국과 많은 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당시 해킹으로 고속미사일 성능 정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위성발사 및 미사일 등에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미쓰비시를 해킹했던 중국 해커 조직은 한국에도 사이버 공격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완벽한 방어체계를 갖추고 있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2011년에도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해킹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원전과 잠수함, 호위함 등의 기밀 정보가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고베 조선소를 비롯해 미사일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연구거점 8곳이 털린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양자컴퓨팅에서 획기적 성과를 낸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양자컴퓨터 분야에서 베일에 가려져 있는 중국을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의 양자기업을 제재하면서 일본까지 포합시킨 것은 그들의 우려를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양자컴퓨팅 관련 특허 신청 건수는 미국이 59%로 압도적이고 중국이 1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중국 그래프가 급격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양자굴기를 추진 중이며 연간 10억 1800억 원 위안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양자컴퓨터는 보안은 물론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용화되면 기존 컴퓨터의 암호체계는 다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10억 년 걸리는 계산식을 양자컴퓨터로는 100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비트빗와 달리 정보가 0과 1이 중첩된 큐비트로 존재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국은 10월 말 66큐비트의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9년 구글이 개발한 53큐비트의 시커모어보다 성능이 높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보다 1천만 배 이상 계산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최근 중국의 양자관련 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학계에서는 큐비트의 수가 50을 넘어가면 이론적으로 슈퍼컴퓨터를 뛰어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큐비트가 추가될 때마다 수행가능한 최대 연산 성능이 2배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암호기술의 역사는 흔히 창과 방패의 싸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고도화된 첨단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뚫리지 않는 새로운 암호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강점을 보이는 부분은 바로 양자 내성 암호 부분입니다 한국은 해킹이나 도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내기도 했습니다 양자 암호 동시는 양자의 물리적 상태를 활용해 고안한 암호 체계를 말하는데 측정된 상태에서 다시 측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비가역성과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서로의 상태를 공유하는 얽힘이 있어 가능합니다 한국은 2030년 양자 기술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을 현재 150명 수준에서 2030년 1000명 규모로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삼성, LG, SK, 포스코 등이 참여한 미래양자융화 포럼도 지난 7월 출범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9월 이스라엘 양자 컴퓨팅 회사에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미국 스타트업 아이온큐에 투자한 이후 또 한 번의 대규모 투자를 한 것입니다 게다가 IBM은 올 10월 연세대와 양자 컴퓨팅 관련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127큐비트 프로세스를 소개했을 만큼 가장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IBM이 한국을 주목한 것입니다 양자 컴퓨팅의 가치는 5년 이내 12조 원 정도를 달성하고 향후 30년 동안 1000조 원 가까이로 급성장을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6일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고도 교육력이 미국의 7분의 100일고 한국의 절반 이하라며 한탄하는 기사를 내보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사에는 일본이 급속히 힘을 잃고 있다며 한국에 지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국가 경쟁력은 1990년대 초 1위에서 최근 34위까지 밀렸는데 한국의 수출 규제를 했던 2019년 이후 9단계나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작년 23위로 올라서며 일본을 제쳐버린 상황입니다 일본이 야비하게 수출 규제를 가한다 해도 한국이 기술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을 비롯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 등 혼란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경제 상황에 안주하고 혁신과 발전을 뒤로 미루는 곳이 있는가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이며 어떤 위기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세계가 주목할 만한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국제적인 영향력이 지금 같지는 않았던 한국이 급격하게 발전하여 산업계를 주름잡는 역할을 하자 기존 선진국 반열에서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독일, 일본 등의 국가들이 한국을 의도적으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인접국이던 일본은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로비와 언론 활동 등 다양한 수단 등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것을 견제했고 자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본의 과대평가된 기술력이 드러난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인정받으며 일본이 아무리 많은 로비와 언론 활동을 진행해도 한국의 선전을 막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한국을 견제하던 국가는 일본이었지만 이제는 기술력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독일마저 한국을 견제하는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산업계의 급격한 발전으로 자국 산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독일이 자국 법원과 언론들을 동원해 한국 기업들을 향한 견제성 조치를 하고 있어 국제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무리한 견제는 오히려 자신들의 기술력이 한국보다 부족한 것을 홍보하는 꼴이 되면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의 아이콘이던 독일이 최근 급성장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다 큰 코 다치게 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규모로 세계 4위인 독일은 3위인 일본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창설된 목적 자체가 과거 세계대전 당시 일본과 독일에 맞서기 위한 모임으로 그 중에서도 상임이사국은 승전국들의 모임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 국가로 구성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국제사회의 중대한 현안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하지만 경제력을 무기로 내세운 독일과 일본은 자신들이 그 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용해 러시아를 상임이사국 지위에서 축출하고 독일과 일본을 포함시키도록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산업구조가 상당히 겹치는 독일과 일본 등 경쟁국들이 중대한 권한을 가지는 상임이사국에 진출한다면 오히려 좋을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산업구조가 겹치지 않고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고객이기도 하며 러시아의 과학기술력을 수입하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의 균형상태가 한국의 국익 측면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독일이 최근 들어 한국을 견제하는 데는 3연 초과에 빠진 국가적인 위기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최대 80%를 러시아에게 의존한 결과 7월부터 독일에 연결된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러시아 측에서 일방적으로 폐쇄하며 모든 산업기반이 멈춰설 위기에 놓였습니다 당장 천연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이 멈추게 될 상황에 오래전 멈춰세운 석탄 발전소까지 재가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당국은 에너지 위기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사용하는 가스를 줄이라 당부하는 등일 천연가스 배급제까지 검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독일에 위치한 유럽의 최대 전력회사인 유니퍼는 독일 당국을 향해 구제 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사실상의 파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에너지 수입 다변화 정책을 통해 위험 요소를 분산시켜 놓았지만 독일은 러시아만 믿다가 국가 전체가 멈춰서게 생기며 독일 기업들이 이런 영향을 정면으로 받게 생겼습니다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독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 수준으로 낮춰 잡았고 올해 초 4%를 예상하던 것에 비해 매우 낮아졌습니다 독일은 현재 10%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일의 자랑이던 자동차 산업이 이번 에너지난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독일 차의 안방이던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한국의 자동차들이 잠식해 나가자 독일 기업들은 크게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1분기 현대기아 자동차는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사상 최초로 점유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연기관 차량과 전기차를 합한 것으로 전기차만 보면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전기차 선두로 달리던 테슬라마저 제치며 스페인과 핀란드 아일랜드에선 점유율 1위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선 전기차 2위를 기록한 것인데요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에서는 더 놀라운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독일의 경쟁업체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린 상황입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이렇게 잘나가자 위기감을 느낀 독일 당국은 한국산 차량을 조사하며 배출가스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5년경 독일산 자동차의 배기가스 조작으로 인해 독일 차량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났지만 최근 독일 당국은 한국산 디젤 차량도 배기가스 조작이 의심된다며 실험실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에 비해 일반 도로에서 배출하는 배기가스 성분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차이 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현대기아 측은 수사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현대기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한국산 디젤 자동차들은 엔진을 제어해 배기가스를 조절하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고 해당 제품은 독일의 대표 기업인 보쉬에서 생산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석을 한 뒤에 현대기아의 책임인지 그게 아니면 현대기아에 납품하는 업체들 중에서 성능을 과장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적으로 손을 쓴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만 독일 당국은 현대기아에서 주도적으로 이번 일을 벌였다고 단정지으며 한국의 현대기아 브랜드를 작정하고 흠집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현대기아의 다른 차량들은 문제가 없는데 왜 독일산 부품을 사용한 차종에서만 문제가 생기냐며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도 이미 몇 년 전에 독일차 업계들의 관행처럼 여겨지던 배출가스 조작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어버리는 문제가 생긴 마당에 한국 기업들이 주력 상품도 아닌 몇 찬되는 디젤 차량을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했을 리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차종은 매우 극소수이고 독일산 부품을 사용하고 있어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들을 통한 독일 당국의 경쟁업체의 견제 목적이 뻔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만 견제 대상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독일의 연방교통당국은 미국의 테슬라 차량에 대해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되었다며 6만대 가량을 리콜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반면 자국 기업들인 독일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해도 조용하게 처리하는 등 웹 의도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견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당국이 견제하는 자동차 기업들은 비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별 볼일 없던 자동차 그룹에서 해성처럼 등장해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독일차 업체들의 점유율을 완전히 깎아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 기업들이 내놓은 전기차는 테슬라는 물론이고 현대기아 자동차도 못 따라오지만 내연기관에서는 일본 기업들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으로는 한국과 같은 신생국에게 밀리고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도 끊기면서 에너지 주권도 위태로운 상황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마저 바닥을 치고 있어 독일 당국은 잘나가는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수사와 리콜을 명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독일을 탑재한 아이오닉5는 독일 올해의 차로 선정되며 독일산 차량들을 모두 압도했고 영국에서도 영국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인 EV6는 유럽연합이 선정한 유럽 올해의 차를 수상하는 등 한국의 친환경 전기차가 유럽을 휩쓸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는 테슬라를 제쳤으며 현대기아보다 판매량이 많은 전기차량은 소형 사이즈의 전기차로 현대기아의 경쟁 모델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형차 이상의 차량들은 사실상 현대기아가 유럽을 완전히 접수했다고 보는 것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도 1위 테슬라에 이어 2위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한국의 전기차량은 전세계에서 좋은 실적을 내며 인정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뿐만 아니라 현대기아 자동차는 기존 내연기관 시장에서도 훌륭한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을 기준으로 670만 대가량을 판매하며 세계 4위의 완성차 제조업체로 군림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완전히 제쳤고 앞에 남은 것은 독일과 일본 기업들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이 일본을 따라 한국 견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부분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자동차 기업이 꾸준한 혁신과 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판매량을 키워 자신의 안방이던 곳에서 오래의 차를 휩쓸고 있으니 위기감을 느끼는 게 당연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배기가스 관련해 조작을 했다면 그의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지만 단순하게 견제를 목적으로 한국과 한국의 제조업체들을 흠집내기 위한 작전이라면 언젠가 큰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자동차 업체가 조용히 전세계를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 2만 5천대 이상을 판매하며 테슬라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지만 테슬라가 최초로 영업을 개시한 이후 2만 5천대를 판매하기까지는 10년이 걸렸다며 현대기아 차량에 2022년 올해 초 출시한 차량들이 테슬라가 10년 이상 쌓아놓은 업적을 순식간에 따라잡았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이어서 현재 한국산 자동차는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지금 주문해도 최소 1년 이상 대기해야 겨우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판매량 기준 세계 1위인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서 사실상 0%를 기록하는 와중에 발빠른 한국이 미래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점유율과 영향력을 가져가게 될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좋은 실적을 지속적으로 낸다면 기존 기득권 국가와 업체들의 견제 역시 지금보다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미국이 삼성의 강력한 라이벌 TSMC에 약 50억 달러 우리 돈 약 6조 6,517억 원가량의 엄청난 금액을 찔러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왜 미국이 우리나라 기업 삼성에게는 TSMC에 준 돈을 주지 않는 건가 하는 궁금증에 더해 혹시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대만을 택한 건가 하는 불안증까지 보이는 사람들까지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60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우리 돈 약 7조 9,6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으로 미국 정부가 한국의 기업인 삼성에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기로 결단한 계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두의 궁금증과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는 미국 정부가 TSMC에 지원한 50억 달러보다 무려 10억 달러 더 많은 엄청난 금액이라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반도체는 과거 텔레비전 라디오 정도에만 들어가는 작은 부풀 정도로 여겨지며 중요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아주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고 엄청나게 중요한 부품으로 여겨지기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와 과학 문명이 발전하며 반도체는 현재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전자기기 그리고 앞으로는 거의 모든 곳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 사회의 전자쌀 문명의 쌀이라고까지 불려가며 앞으로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 필수 부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반도체는 현재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AI의 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부품으로 AI 챗봇의 선두주자 챗 GPT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알트먼은 이 반도체 산업을 재편하기 위해 무려 6조 달러 한국 돈으로 약 9천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전 세계로부터 모금하려 하며 반도체의 중요성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주목받기도 했었는데요 2016년 3월 서울 한복판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인공지능의 인간 대표 바둑기사 이세돌이 완패한 이후 우리는 AI의 강력함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고 이는 2024년 현재 인공지능 채팅로봇 챗 GPT 인공지능 자동 이미지 생성기 그리고 소라 자동 동영상 생성기 등과 같은 AI 도구가 우리 곁에 바로 가까이 다가옴으로 인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AI의 강력함을 일반인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 된 현실이 다가오고 말았고 이러한 강력한 AI에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의 중요성은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전의 필수적인 미사일과 기타 전투 장비들 역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감에 따라 반도체 역시 이에 비례하여 많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반도체는 현재 하나의 무기화까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반도체 업체들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알고 있는 미국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이 가까운 중국과 같은 적성국들에게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중국으로의 수줄 통제 조치를 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반도체법 2022년 미국에서는 반도체 법정식 명칭으로는 칩스 언드 사이언스 법 반도체 및 과학법이라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9년 전 세계를 대원돈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취약성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반도체 공급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자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강화를 위해 이 반도체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법안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국 및 적성국의 위협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 법안에서 가드레일이라는 제안을 두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미 의회 기록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가드레일을 도입한 이유는 미국에서 문영을 확장하기 위해 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도움을 받은 후 자금을 사용하여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문영을 확장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러시아와 중국이 포함됩니다 반도체 자금을 남용하여 중국 기반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은 자가 파괴적이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도체 법안에 포함시킨 것이며 이 제안된 규칙은 그것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 반도체 생산에 진지하게 투자한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마지막 일은 회사들이 반도체 지원 달러를 가져다가 중국 공산당에 이익이 되는 중국 내 시설을 건설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번 말했듯이 시진핑 주석과 중국 공산당은 21세기의 세계 세력으로서 미국을 대체하기 위한 전면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을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 주석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연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서 푸틴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배하고자 하는 것은 군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탐욕스럽게 미국, 유럽, 일본의 기술과 지적 재산을 도용했습니다 칩스 언드 사이언스 법안은 이러한 유출을 막고 반도체 일자리를 우리 해안으로 되돌리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우선 세금 납부자의 돈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제한된 규칙을 도입한 행정부를 칭찬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 미 의회에서 발언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이를 통해 미국이 얼마나 중국 및 적성국들을 견제하려 하는지 또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부응시킴과 동시에 가드레일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회사들을 국적 불문하고 지원하지만 엄격하게 통제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이 법안을 통해 미국 내에서 반도체 제조 및 연구 개발을 하는 기업에게 수십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내의 반도체 시설의 확충 그리고 기존의 반도체 시설의 개발 발전을 촉진하게 합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60억 달러의 반도체 보조금 역시 이 법안을 근거로 하여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 소재한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으며 같은 주 테일러의 추가 공장을 설립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에서 유통하여 미국에 파는 상활 속에 추가로 어마어마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까지 받아 엄청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해서라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라는 강력한 플레이어를 자신의 편에 두고 싶어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턱 밑까지 따라온 중국의 반도체 굴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중국은 주로 외국의 반도체 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하며 시키는 걸 따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저 중국은 하청 국가 정도로만 여겨지며 별로 그렇게 큰 위협이 될 만한 국가로까지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거친 중국은 2000년 SMIC 중국 국영 인터내셔널 반도체 2001년 칭화 유니그룹의 자회사 UNISOC 2004년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등의 반도체 기업들이 탄생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흥을 꾀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지원과 산업 육성이 이뤄졌으며 특히 이웃 국가인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세계 최정상급 반도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를 긴장시켰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 대기업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대기업 직원들은 과거부터 늘 꾸준히 있어 왔으며 한 개인이 이 기술 유출의 대가로 만질 수 있는 금액은 보통의 직장인으로서는 일평생 만져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유출이 누적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격차는 매년 점점 줄어들었고 현재는 그 차이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핏땀 흘려 발전시켜 벌려놓았던 한중간의 기술 격차를 엄청난 국가 규모로 모든 것을 굴려 발전시켜 버리는 중국의 위력과 한국 대기업 직원들의 기술 유출이 중국의 좋은 자양분이 되어 한순간에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무럭무럭 성장하여 한중간에 기술 격차는 엄청나게 좁혀지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적 위기 상황까지 오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발전을 막기 위해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관련 장비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까지 제한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미국의 제재는 중국의 반도체 발전이 엄청나다는 것을 미국이 결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이며 현재도 중국의 반도체 기술은 엄청난 발전을 보이며 무섭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세 번째 60억 달러 받은 삼성전자 앞으로의 발전은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조 9천 6백억 원은 앞으로 삼성전자의 발전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과연 삼성전자가 이 돈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 지원금을 통한 삼성전자의 발전을 예측해보자면 첫째로는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및 연구개발 I&D 투자가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신규 팩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과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을 활용해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기술 역량을 높이고 선진 공정으로의 이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도체 제품력과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를 대폭 확충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4년 텍사스 테일러에 17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파운드리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보조금 지원으로 더 많은 신규 팩을 미국에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력 반도체 생산기지를 국내에서 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리쇼어링 즉 미국 회귀 정책에 부응하는 동시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수 I&D 인력과 제조 인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인재 확보가 최대 난제인데 수조원대 자금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미국 내 우수 반도체 인재 영입과 교육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주요 대학과의 산학 협력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 대한 우려가 큰 가운데 미국 내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은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전략적 핵심 소재부품 장비의 공동 개발과 국산화에도 박차를 가해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는 미래 신산업 분야로의 적극적인 진출이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지원을 계기로 자동차 반도체,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분야로의 다양한 방면으로의 사업 확장에 매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라트오지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반도체의 결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주력 사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규모 보조금 지원은 삼성전자로 하여금 선도적 반도체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재확립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삼성전자로 하여금 선도적 반도체 기업으로서